제외선거 내년에 있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제외선거 관리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제2차 모의 제외선거가 지난 6월 30일 벤쿠버 총영사관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제외선거인 등록 등 모든 절차가 실제 제외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1차 모의 제외선거와 달리 전세계 158개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제외선거의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분류됩니다. 제외선거인은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국외 부재자는 유학생 및 상사원 등 일시체료자로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외 유권자는 제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해야 투표가 가능하며 신청서는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제외선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하면 투표용지가 포함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선거 당일 송보받은 우편물과 신문증을 지참하여 종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정당 및 후보자의 성명 또는 기호를 기재하여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외선거관으로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김재훈 형사는 전체 선거권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제외선거인의 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외선거가 아무 타할 없이 깨끗하게 공명한 선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제외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시행되는 제외선거인인 만큼 교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시행되는 제외선거인은